신계종합사회복지관이 나눔이웃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나눔이웃이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며 주체적인 주민 리더로 성장하는 이웃을 말합니다. 나눔이웃으로 선정되면 이웃에게 나눔이웃을 소개하는 이웃 발굴 활동과 더불어 리더교육, 밥상교육, 마을탐방 등의 영향 강화와 지역활동, 프리마켓, 재능 나눔 등의 나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연중 모집으로 복지관 3층 사무실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